영등포구가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. 우선구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 40만 원, 단체 최대 500만 원의 긴급 창작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 본 지원금은 시각예술, 공영예술 미서치, 다원예술,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준비금, 공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는 12일까지 영등포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7일 대상자를 발표, 21일부터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. 또한 동주민센터,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아트뱅크를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예술가들에게 개인 최대 100만 원, 단체 500만 원까지 1.5%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